또 한 건이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스캔달 주역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부각되다 이게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유엔 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재명 씨는 미국 입국은 물론이고 계좌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건 국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거잖아요 이거는 도메스틱 이슈가 아닙니다 국내 이슈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게 만일 사실로 판정이 되게 되면 해외여행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좌는 모두 다 뭐죠 동결되고 이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끼리는 적당히 봐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사건처럼 뭡니까 대북 제재망을 그냥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조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대북 제재나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뚫고 현금을 갖다 준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십니까 한 언론사에서 검찰이 쌍방울과 아태엽이 최소한 2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면 무슨 편익을 받는 거죠 이게 보니까 대북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주식회사 쌍방울하고 경기도가 항해도 스마트팜 사업에 합의하고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지불한 거죠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항해도 스마트팜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획이 된 거죠 돈을 전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주식회사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 및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엽이 북측에 최소 200만 달러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jtcp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꺼낸 것이 아닌지 의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경기도지사는 제가 볼 때는 항해도 스마트팜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했겠죠 북한과 이렇게 관계가 좋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공적 기간에 돈을 그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쌍방울이 대신에 돈을 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네요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정진석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북 송금 스캔달 핵으로 떠올라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13일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전문을 한번 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까지 무시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스캔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킨 조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인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여러분들 만든 그 제재를 완전히 정면으로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계좌 이름들 다 동결되고 이렇게 될 위험이 엄청 커죠 사실로 반명되면 이재명의 경기도와 아태엽 쌍방울이 벌린 대북 송금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M은 측근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하느라 시행고생 중이다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화영 쌍방울에서 편의를 받은 지금 구속된 상태죠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뭐 그냥 뭐 다들 그냥 청취적으로 썩은 냄새가 많이 나네요 경기도가 깊숙이 관여됐네요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의 창구로 내시는 단체가 바로 아태엽이다 주어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전까지 아태엽은 대북 사업을 하던 단체가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조차 아태엽에 대한 경기도 예산 지원에 의문을 포시할 수 정도였다 이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아태엽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태엽은 경기도에 지원을 얻고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의 고위청이 참석하는 국제 대회를 개최했다 뭐 냄새가 푹푹 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푹푹 나지 않습니까 아태엽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 아태엽의 영문명치인 아시아 퍼스픽 피스의 앞걸자인 APP와 남북정상회담이 4월 17일 27일을 기념해서 APP 427 코인이다 이 코인은 실제로 태국의 한 그레소에 상장되었다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으로 얼마나 자금이 들어갔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쌍방울도 적극 가담했다 쌍방울은 각종 아태엽 대북사업의 메인 스폰서를 활용했다 대북사업 입건을 따기 위해서 아태엽과 함께 직접 북한의 현금을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쌍방울은 60여 명의 직원들을 통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의 달러를 몰래 숨겨 중구로 약 50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고 한다 정신나간 기업가네 기업가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되어 망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까 대우 김우중 회장이 그랬고 현대 그룹의 한 계열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하고 사업을 해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검찰은 최소 쌍방울의 북측에 150만 달러를 아태엽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아태엽 회장은 북한의 2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해미로 11월 11일 구속됐다 그러면 이미 확정된 범죄네요 아태엽은 회장은 북한의 2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해미로 대북 비밀 송금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민간 대북 송금 승인은 0건이다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엽 김성태의 쌍방울 삼각컨렉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맹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스캔들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 간독합니다 미국을 추측을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차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획한 그런 작업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도가 기획한 그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가지고 아태엽이나 쌍방울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제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만일 사실로 판매되면 엄한 벌을 받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사례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반들도 크죠 여러분들 대북 제재 위반해가지고 미국의 재무부에 의해가지고 그냥 은행이 그냥 완전히 동결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건י는 수 있어요 이런 편에 나왔던 겁니다 지민자 오늘 새벽에 식습할 수 있는 가격 generated asedego intelligible exp調 teorいる 이제 Jungle